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오늘은 올리고365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한 점을 제가 여쭤볼게요. 대신 아마 이 영상은 올리고365의 민경래 본부장님. 올리고365에서 제일 영업 잘하시는 1등. 탑 오브 탑. 네.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관리도 잘하시고 서비스를 잘해주니까 소개소개로 1등을 하고 계신데 시간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대신 여쭤볼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민경래님하고 통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을 좀 뽑아봤는데요. 우선 이 올리고365가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때 고주파 치료기 의료기잖아요. 네. 의료기. 고주파 의료기예요? 네. 3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3급이요. 제가 알기로는 3급이 1급보다 훨씬 좋은 걸 알고 있는데. 맞나요? 훨씬 좋죠. MRI가 4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정용으로 갈 수 있는 최고 등급이네요. 이렇게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승인을 했다는 얘기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효능효과를 뭘로 받았나요? 통증 완화로 받았습니다. 오! 그냥 체온만 올리는 게 아니고 통증까지 완화시켜준다? 통증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잖아요. 고생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통증이 완화가 아니라 체온을 올려줘서 통증을 완화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고주파가 그런 일을 합니까? 고주파가 저희들은 지금 고주파 자극기라고 하는데요. 고주파 자극기. 네. 이제 저주파는 많아요. 시중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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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뚝뚝뚝뚝뚝뚝 하는 거. 네. 이제 근육 완화. 그런데. 근육통. 고주파나 저주파나 저 똑같은 전류파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속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초에 1,000번 플러스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한 번 내려오는 걸 한 번이라고 하던데요. 똑딱할 때 1,000번. 네. 1초에. 1초에. 1초에 1,000번 미만을 저주파라고 하고요. 1초에 10만 번 이상을 고주파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똑딱하는 시간에 10만 번을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는 또 47만 번. 47만 번. 그러니까 저주파는 너무 느리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오르락내리락가 밀고 땡기고 해서 찌찌찌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저주파는. 그런데 고주파는. 움찔움찔. 네. 고주파는 워낙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못 느끼는데 열감이 발생이 돼요. 저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약간 모르겠어요. 그냥 미세하게.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저는 민감하고. 미세하게 찌릿찌릿 하는데 아주 기분 좋은 찌릿찌릿과 금방 땀이 훅이 나면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바닥이 뜨거운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만 집어넣는데.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보면 고주파 자체에서 열이 나서 그 열로 인해서 열 전달을 해서 체온을 올리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고요. 안에서부터? 네. 고주파장에 의해서. 안에 있는 세포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1초에 47만 번의 고주파장에 의해서 그 사이에 분사운동이라는 거라고. 밀고 땡기고 충돌하면서 진동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안에 있는 세포들을 흔들어서 여기서 생체를 만들어서 신부열을 올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에 뜨거운 사우나나 이런 걸로 열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 겉에만 뜨거워지는 거지 신부까지는 뜨거워지지 않는데 얘는 속에서부터 이렇게 푹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분사운동에서 생체를 해서 신부체온을 올려서 밖으로 나오는 열을 전달하는 건데 처음에 올리고삼류골로 만나신 분이 공통점으로 기계가 너무 차가워요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켜놨는데 뜨뜻뜻해야 되는데 차가워. 그래서 기계에 절대 열이 안 납니다 거기다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비유하기를 가스레인지하고 인덕션에다가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인덕션에 요즘 어떤 식당 샤브샤브 식당 가더라도 그냥 멀쩡한 식탁에다가 올려오는데 예매 오니까 물이 끓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우리는 전혀 열감이 없는 데서 어떤 분이 고주파가 뜨거울까 봐 옆에다가 코도 꼽고 뜨거울까 봐 만지지를 못하고 작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 속에서부터 내 체온이 올라가니까 쭉 안에서부터 겉으로 쫙 올라오니까 아주 기분 좋은 열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체온을 올려준다 그랬어요. 그럼 또 여쭤보겠습니다. 체온을 왜 올려야 됩니까? 우리가 오히려 아파서 그러면 체온 떨어뜨린다고 난리고 해열제 먹는데 굳이 체온을 올려야 되나요? 그냥 시원하게 한 35도 정도로 설마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36.5도가 피부 체온이라고 그래요. 피부 체온이라고 하는데 거체온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신부 체온은 다르다면서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반세기 동안 사람들의 체온이 1도 1도씩 떨어졌대요. 원래 피부 체온이 37도가 정상이라고. 아 진짜요? 네.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도 36.5도면 괜찮다 해서 그냥 기본 체온으로 하는데 옛날 사람들이 잘 못 입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요즘 너무 따뜻하게 하니까 오히려 체온이 떨어질 수도 있겠어요.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열 이렇게 열하는 거 교재 같은 데 보니까 옛날에는 37도였다. 피부 체온이. 그런데 지금은 반세기 동안 떨어졌다. 체온이. 그래서 36.5도라고 하는데요. 37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피부 체온이. 그런데 오장육부 체온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들어봤어요. 심장은 40도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심장암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40이 돼서 46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 피가 막 뜨거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건가 봐요. 그리고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위장이 찬 음식을 먹어서 체온이 안 좋다. 속이 안 좋은 분들 보면 꼭 찬 음식 좋아해요. 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먹었는데 식중도 걸리는 사람하고 안 걸리는 사람 차이. 그리고 제가 위가 안 좋았던 사람인데요. 저는 유독 뭘 먹으면 소화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잘해요. 지금은 잘하는데 그때 보니까 제가 위의 온도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장의 온도가 떨어지면 소화력 떨어지고 어떤 살균 효과도 떨어진다고 이래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심부 체온이 올라가면 위의 온도도 올라가고 또 심부 체온이 올라가서 위 체온이 올라가니까 위장 질환이 없어지더라고요. 워낙 우리 민경래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약골로 태어나고 계속 몸이 안 좋아서 별별 짓을 다 하셨다면서요. 목욕탕을 아예 그냥 발을 끌어놓고 사셨다는 얘기도 들어봤고요. 저는 추운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올리고삼육을 만나기 전 얘기하시고 너무 추운 걸 싫어하니까 그냥 무조건 뜨뜻한 데 가서 있고 싶은데 이제 아침에 씻고 이렇게 하니 모부타이 가든지 한증막에 가서 있으면 첫 번째는 살 빼려고 갔고요. 살 빼려고 갔고 두 번째는 추운 게 싫으니까 가다 보니까 나중에 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가니까 편해서 달무역을 한 30년 다녔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따뜻한 데 가면 살도 빠지고 몸이 따뜻해질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나?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올리고삼육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집에 사우나 방도 있던데 나무로 된 거 2인용 그것도 사도 놓고 처음 봤어요. 집에 이렇게 1인용은 봤어요. 집에다가 2인용 방을 갖다 놓은 분은 처음 봤어요. 그거가요. 영업용인데요.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땀 뺐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샀어요. 방에 그냥? 근데 그거 이사할 때마다 가지고 다니냐면 따로 차 하나 불려서 모시고 다녀야 돼요. 근데 그게 필요 없어지셨다고요? 네. 지금 그게 필요 없어졌어요. 발만 담근 거로 된 걸 그 큰 걸 그냥 쥐고 다니시고 네. 그래서 거기서 겨울에 자고 아 그 안에서? 네. 거기서 밥상 하나 갖다 놓고 업무 보고 그거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제가 깜짝 놀래는 거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체온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 그 안에? 사니까. 사니까. 오히려 그런 거 아닐까 싶네. 이게 하와이 얘기를 그때 해주셨는데 하와이에 사는 사람하고 알래스카 사는 사람하고 체온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근데 오히려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이 체온이 더 낮더라. 찬도 자꾸 먹고 있으니까. 주변이 따뜻하니까 더우니까. 아마 그러던데. 그 안에 가서 따뜻하니까 또 시원한 거 물 먹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항상 그게 이제 그런 데가 따뜻한 데 누워있으니까 피부 부분은 따뜻해지는데 이 속은 피부가 따뜻해진다는 속이 따뜻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속 체온은 떨어지고 피부 체온만 올려서 자꾸 땀을 빼니까 우리 땀이요. 안에 온도 조절하려고 자꾸 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부만 따뜻해지고 피부에서 자꾸 이렇게 땀을 빼니까 제가 나와서 땀을 뺄 때 왜 시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좀 길었어요. 그런데 한기 드는 게 더 빨라지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그러니까 외부의 온도에 의해서 심부 체온을 올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주파가 들어와서 체온을 올려주는 거. 지금은 이제 가정용 고주파 자극기지만 병원에서도 고주파 그건 치료기라고 해요. 특히 이건 좀 다릅니다. 치료기는 암을 치료하는 걸로 유명하죠. 고주파로. 그것도 같은 원리인 거네요. 원리는 같고 병원은 우리는 47만이고요. 병원은 그 이후에 헤르츠가 높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암 환자분들이 고주파 치료를 많이 받으세요. 병원에서 많이 비싸던데요. 엄청 비싸요. 30만 원에서 40만 원 이래에. 물론 기계가 뭐 수십억 단위 하니까. 의료 보험도 안 돼요. 그래서 실손이 있는 사람 모르는데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거를 이 올리고삼이고 대체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치료기라기보다는 자극기로 예방을 하고. 그렇죠. 체온을 올려주는 거는 맞아요. 저희들은 가정용이고요. 체온을 올려주기 위한 거고요. 병원은 암세포를 사멸하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는데 용도는 틀려요. 그러니까 의료용하고 가정용하고 틀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병원에서도 고주파 치료를 많이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대신 올리고삼이고 궁금한 점 여쭤보고 있습니다. 지금 체온이 올라가니까 몸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지금 올리고삼이고를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후기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도 올리고삼이고라고 썼는데 진짜 좋더라. 뭐가 좋아졌더라. 뭐가 했더라. 막 귀에 들리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의심이 되시나 봐요. 이게 진짜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도움받았지만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 이렇게 이거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이렇게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뭐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한테 문이 와갖고. 진짜 효과가 있나요. 진짜 효과가 있는 것보다 이런 데도 좋나요. 저런 데도 좋나요. 이거 많은데요.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질병의 95%가 저체온 때문에 왔답니다. 생겼답니다. 암도 냉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피부 체온이 아니고 심부 체온을 올린다면 저체온 때문에 이건 유튜브나 이런데 의사분들이 많이 체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질병의 95%가 저체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 보면 저체온 때문에 체온 올리면 되잖아요. 피부 체온이 아니고 심부 체온. 그런데 심부 체온이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올리고365를 하니까 심부 체온이 잘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가 안 좋아, 어디가 아파, 어디가 어떻다 하시는 분들이 저체온 때문에 생긴 거니까 올리고365를 해서 체온이 올라가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던 게 개선이 되니까 그러니까 올리고365가 밖에서 만병통치처럼 여기에 좋아요, 저기에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허가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스팅이라 그럴까? 뭘 치료를 하시고 뭘 할 때 체력이 안 되면 효과를 못 보는데 체온을 올려준다는 얘기는 체력기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을 올려주니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오로지 이거 하나만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하시는 거 하시되 체온을 올려줘서 이렇게 더 빨리 될 수 있게 안전하게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저 경우는 확실하잖아요. 네. 또 다른 분들은 제 경우는 또 못 믿을 수 있지만 근데 제가 이제 지금 34층에 사는데요. 매일 올라오거든요. 34층을 매일 걸어 올라오거든요. 걸어 올라? 네. 34층을? 네. 근데 처음에는 난간을 붙잡고 이렇게 막 매달리다시피 오면서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요새는 여유 있게 뒤쯤 딱 짓고 그리고 운동하기 못할 바쁜 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렇게 두 번 하고 내려가는 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올라오는 건 걸어서 올라가고 두 번? 70층? 네. 운동을 못 타는 그러니까 운동장을 한 4, 50분 걷고 34층으로 올라오는 게 원래 제가 운동 제 코스인데 요즘 춥고 그러니까 추운 거 지금 밑에 눈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지방 가고 하는 날 바빠서 못하게 될 시간 그럴 때 짧고 굵게 탁 운동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냥 가서 한 번이라도 올라갔다 오는데 그걸 하게 된 게 한 1년 반 2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리고365를 쓰고 체온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게 생기고 체력도 생기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올리고365를 쓰고 체온 올리면서 자기 식습관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빨리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어디 저체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올리고365를 할 때 올리고365에 의해서 체온을 올려놓고 다른 어떤 걸 하면 그분이 저체온 증상이라면 정말 도움받습니다. 이야. 이 방송 보시고 아주 빨리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또 어르신들은 또 사용법이 복잡하면 못하세요. 되게 쉽던데요. 그냥 발 집어넣고 체온을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발 놓고 그냥 30분 딱 세팅돼 있습니다. 30분 되면 알아서 꺼집니다. 그리고 올렸다 내렸다만 합니다. 그냥 1단부터 10단까지 출력이 있으니까 이제 뭐 거의 7단 정도에 하는데 내가 이제 조금 걱정돼 이러면 5단 정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열감을 못 느끼면 6단으로 올리면 되고 또 이제 열감이 많이 느끼면 밑으로 내리면 돼서 조절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30분 되면 알아서 꺼져요. 그러면 나 좀 체험해보고 구입하면 안 될까? 좀 효과가 없으면 반품하기도 그러니까 체험 좀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지금 이제 지금 날씨가 이제 이러니까 많으시거든요. 지금 이제 많으신데 미리 이제 제 번호나 제 번호나 네이브 커머스에 신청하시면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은 15일 한 달 이렇게 두 가지로만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왜냐면 택배가 가고 오고 막 이래서 일주일 정도 하니까 긴치가 커가지고 택배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게 택배비도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개인에 따라서 일주일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쓸만함은 가져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10일 정도 하고 나면 긴가민가 이렇게 물론 사용법은 숙지가 됐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 통화한 걸 보니까 15일이나 한 달은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방송 보시고 연락처로 연락 주시거나 또는 문자로 이 방송 주소를 받으셨다면 그 문자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게 뭐 전화한다고 당장 내일 오는 건 아닙니다. 워낙 순서가 있으니까 하지만 빨리 연락 주시면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또 체험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네. 저라 하셔서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하시다 보면 조금 이걸 쓰셔가지고 조금 이제 빨리 어떤 걸 못 느끼시겠구나 하는 분들이 이제 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그러고서 결정하실 때입니다. 저는 물건을 살 때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최고한테 사라고 해요.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뭐 가격이 싸고 누구 뭐 깎아주고 이런 것도 뭐로 좋아하시지만 중요한 건 그걸 얼마나 제대로 서비스를 받느냐 도움을 받느냐인 것 같아요. 이게 뭐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무슨 먹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1등 탑어부탑 알아보십시오. 꼴리고 삼고 전화해보시면 그냥 뭐 압도적인 1등입니다. 압도적인 1등이 이유가 있죠. 그만큼 서비스를 확실히 하고 관리를 확실히 한다고 하니까요. 믿고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믿고 연락 주십시오. 그 이후에는 알아서 체온 올려드리고 건강 올려드리고 면역기 올려드리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딱 전화 연락 오시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아 일단은 전화 오시면 친절하게 받고요. 또 이거를 믿고 쓰시기 좀 불안해하세요. 고주파라서 고주파라도 불안해하시는데 제가 고주파에 대해 설명을 지금까지 많은 분들하고 상담해드린 걸 토대로 하면 편안할 수 있게끔 상담을 해드릴 수 있고요. 쓰시는 동안에 좀 쉽게 어떤 그분의 현상에 대해서 아주 쉽게 자세하게 전화로 설득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많은 상담한 걸 토대로 해서 친절하게 제가 응해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